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답답한 미세먼지 정말 참을 수가 없는데요. 제주는 항상 맑고 화창할 것 같지만 제주도 미세먼지에는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가려 뿌옇게 보이는 한라산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예전 같으면 제주도에 무슨 공기청정기냐고 하겠지만 슬프게도 이제는 제주에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 다행인 건 아직은 육지보다는 심하지 않다는 거죠.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상자를 열어보면 설명서, 공기청정기, 연결코드, 그리고 필터가 기본으로 한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국형 코드인데요. 최근에는 220V 코드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시에 꼭 확인하세요. 오늘은 샤오미 공기청정기 3세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의 가성비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발뮤다 짝퉁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긴 하지만 깔끔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진행한 품질 비교시험 결과서를 보면 미세먼지는 90% 이상 제거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고요. 유액가스는 상대적 우수로 다른 유명 브랜드와 동일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유지관리비는 11만원으로 가장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소음은 보통을 받았는데요. 샤오미 공기청정기도 상당히 조용한 편인데 다른 제품들은 얼마나 더 조용한 걸까요? 괜히 궁금해지네요. 팩트만 보더라도 샤오미 공기청정기가 상당히 괜찮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가격적 메리트와 온습도 체크 기능 그리고 미홈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더하면 가성비를 따질 것도 없이 최강이 아닌가 싶네요. 저렴한 제품이 성능까지 좋으니 좋긴 한데요. 중국산 미세먼지를 중국산 공기청정기로 제거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샤오미 공기청정기 구매가 늘수록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참 답답해지네요. 디자인을 보면 미에어 2S 제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자세히 봐야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그 차이가 바로 느껴지는데요. 상단에 있던 조작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확 뚫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화 가능한 공기량이 늘어났다는 게 확 느껴지죠. 3세대 버전은 출력의 극대화를 위해 샤오미의 모든 기술을 쏟아 부은 듯한 느낌인데요. 더 많은 바람을 내보내기 위해 새로운 직류 브러쉬리스 모터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브러쉬리스 모터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아주 좋은 모터라는 뜻이죠. 이전 제품들이 내부에 선풍기가 들어있는 모습이었다면 3세대 제품은 뭔가 강력한 스크류가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역회전 원심 브로워펜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브러쉬리스 모터, 브로워펜 그리고 넓은 면적의 그리더 조합으로 최강의 성능을 구현했는데요. 이건 뭐 겉모습만 동일한 완전 다른 제품이네요. 미에어 2S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공기 정화량이 시간당 300씩 평방미터에서 400평방미터로 증가를 했고요. 사용 가능 면적도 37평방미터에서 48평방미터로 증가했습니다. 에어터 출량도 20%가 증가해서 분당 6,660리터의 공기를 정화합니다. 이 정도면 소음은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런데 반전은 소음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성능은 좋아지고 소음은 줄고 하 참 대단합니다. 상단에 조작 버튼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조작을 해야 하나요? OLED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면 공기청정기를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죠. 하단에 있는 버튼을 살짝 누르면 전원이 켜지는데요. 전원이 켜지면 미세먼지 수치와 온도와 습도 그리고 와이파이 상태와 현재 모드가 보여지는데요. 굳이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현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제주라 그런지 저희 집 공기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네요. 버튼을 누르면 오토 모드, 야간 모드, 1단계, 2단계, 3단계, 최애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2단계부터는 조금 시끄러운 편이고요. 평소에는 오토 모드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최애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별건 아니고요. 앱으로 면적을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에이 샤오미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는 못 잡아내죠? 미세먼지보다 초미세먼지가 더 무섭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레이저 입자센서가 탑재된 아주 예민한 녀석이라 미세한 입자를 감지할 수도 있고요. 오염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제대로 된 공기청정기라면 이 정도는 돼야겠죠. 샤오미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360도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평면으로 되어 있는 제품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머리카락 같은 굵은 입자부터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하고요. 포르말데이드와 유해물질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면 전기세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전기 사용량이 38W로 2S 제품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그래도 낮은 편이라 전기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샤오미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미홈 앱과 연결된다는 건데요. 샤오미 공기청정기는 온도와 습도 측정이 가능해서 집에 샤오미 전기날로나 가습기가 있다면 자동화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미홈 앱을 실행하고 상단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샤오미 제품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환경관련 가전을 선택하시면 공기청정기 제품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미에어 3파이어 3를 선택하세요. 그 다음으로는 와이파이 재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앞쪽에 있는 버튼과 뒤쪽에 있는 버튼을 동시에 꾹 누르고 있으면 삐삐삐 소리와 함께 재설정이 완료됩니다. 작업 확인되면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겨서 네트워크를 설정하면 제품이 연결되면서 앱과 연동이 완료됩니다. 앱과 연동이 되면 모든 기능을 핸드폰으로 쉽게 주작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필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예약 설정으로 제품을 켤 수도, 끌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에 밝기 조정도 가능하고요.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차일드락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홈과 연결 가능한 제품들이 있다면 무조건 연결하세요. 미에어 2S의 현재 가격이 10만원 초반대인 반면에 3세대는 14만원 초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하느냐 고민이 생기죠. 저라면 무조건 3세대 제품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성능이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버튼이 사라지고 터치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정도면 신제품을 구매해 줘야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재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